저희가 당연히 매 앨범을 거듭할수록 되게 부담감도 늘어가고 책임감도 되게 많이 늘어갔는데 앞으로 계속 계속 뭔가 새롭고 뭔가 독특한 것만 이렇게 도전을 하겠다는 그런 강박적인 그런 생각이 있진 않고요. 그냥 지금처럼 저희 마마무의 이런 특이하고 독보적인 색깔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그런 거에서 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저희의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니까 이런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